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2022 월정사 전통 산사 문화제 함께하고 계십니다. 계속해서 월박TV 많은 관심과 애정 부탁을 드리겠습니다. 좋아요,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다들 잘 아시죠? 월박TV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라면서 다음 곡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공후와 대금이 어우러진 이중주곡 연화라는 작품입니다. 최상화 작곡가의 작곡으로 이 공후의 악기적인 특징과 또 음악적인 특징을 아주 잘 살린 그런 곡인데요. 1장의 도입부는 자유스러운 리듬과 선율, 그리고 2장은 굿거리 장단의 경기 민요적인 선율을, 또 3장은 빠른 리듬의 4분의 4박과 저음, 고음의 대비적 선율을 표현하고 있다고 합니다. 전북 돌입국악원 관연악단 수석 단원이신 조보연님과 또 박상우님의 연주로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. 전북 돌입국악원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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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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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